Q2. 지금 제가, 보이세요 여러분? 오프너 사장님이에요. 멋있죠? 여러분 갑자기 제가 보여드린 분은 오프너라는 편집 매장 사장님이신데요 제가 왜 왔냐면요 지나가다 친구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저희 스토커즈 촬영을 따내기 위해서 얼굴도장 박으려고 왔습니다 이미 허락은 받아놓은 상태지만 그 전에 예의를 차리고 얼굴도장 한번 박으려고 사장님 보고 계시죠? 꼭 촬영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랑해요 지금 시간이 조금 떠서 오프너 사장님한테 얼굴도장 제대로 박으려고 그냥 앞에 죽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얼굴 이렇게 크게 나오면 되나요? 아 앞으로 더 더 더 더 더 아 매너 있네 아 짜증나 바로바로 요 친구 때문에 기회를 따냈어요 개꿀 이제 더 자세한 매장 느낌과 옷들은 제대로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요 압구정 로데오 쪽 청담 신사 이 쪽에서 되게 많이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자그마한 편집샵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제가 유학을 처음 하기 시작한? 아 그때는 처음이라고 하긴 그런데 유학을 하던 시절엔 여기 압구정 로데오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약간 핫플이었어요 요즘은 많이 한적해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쇼핑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압구정 로데오로 한번 와보세요 추천합니다 저랑 같이 쇼핑해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N21 브랜드는 이태리 브랜드예요 알레산드로 델라쿠아라는 디자이너 밑으로 진행되는 브랜드인데요 뭔가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들어간? 조금 저 제 기준? 조금 귀여운 옷들이 많아요 제가 20대 초반때 샀던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? 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 선물도 받았어요 구리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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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장이 너무 바빠요 제가 받은 팔찌로 머키즈로가 진행된다고 해요 한번 해봐야겠죠? 저 이런 거 좀 안되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이야 반왔어요 반갑습니다 머키즈입니다 야 아무래도 이게 꺼인가봐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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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도 M21 로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사에 오면요 어 혼자 오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 친구들과 함께해서 어색하지도 않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이 행사보다는 이제 저녁 10시경에 어 되게 익스크루시브하게 열리는 그 때 디자이너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래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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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제 이름이 새겨진 핸드폰 케이스를 받았네요 자 저희는 이제 좀 쉬다가 애프터 파티를 갈 건데 집에 가서 자고 싶은 이 마음 한 건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핸드폰 케이스 인그레이빙이었는데 세상 귀가 다 빨렸어요 Do you want to be in it? Okay Hold on,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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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we go 여러분 인생은 긍정적이게 하세요 아 갑자기 인생 얘기를 한다고? 아무튼 지금 세상 귀 다 빨리고 앞에 고센이라고 되게 자주 오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여기 밥도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해물떡볶이가 진짜 왔답니다 해떡채 EMT 아무튼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쉬고 애프터 파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파티에 왔는데 저 디자이너분이 계시네요 아 인터뷰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되게 바빠 보이십니다 네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되게 작은 공간인데 여기서 애프터 파티를 하나봐요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 디자이너분을 만났습니다 브랜드의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머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저희 조만간 리뷰할게요 저희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정말 뭐야 다음주에요 다음주에요 아 네 여러분 디자이너 쌤의 명함은 달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디자이너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왜 말을 볼 수가 없네요 말할 수 없네요 얘기가 아닌 거 같기도 합니다 learning 어떻게 하지? 하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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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ther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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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한국인 아 르메로웰뚜어 너무 많아 아 르메로웰뚜어 키미! 키미 낯짝 두껍다 일단 저는 소완성취 르메로웰뚜어 감사합니다 잘 마시고 가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즐기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한국 팬분들께 말해 안녕 한국파 Alexandre 3단계 4단계 르메лу 12단계 7단계 12단계 12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